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7장에서는 다이시 골리아스를 죽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임에 진침해 블레셋이 믹마스 전투에서의 패전을 설력하기 위해 모인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엘라 골짜기는 상수리나무의 골짜기라는 뜻으로 오늘날도 그 골짜기 밑바닥에는 다이시 골리아스를 죽였을 때 사용했을 것 같은 조그만 돌들이 깔려있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아시오 가드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오 골리아스의 키가 무려 285cm입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트 5,003개이며 갑옷의 무게만 57kg이기에 성인 한 사람의 무게에 해당이 됩니다. 6절입니다. 그의 다리에는 노트 각반을 졌고 어깨 사이에는 노트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계리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브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협곡을 경계로 서로 대치했기에 지형상 선제공격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일대일로 대결하자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나와서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아시 죽었음에도 브레셋이 이스라엘의 속극이 되지 않았기에 이 말은 공갈협방용입니다. 10절입니다. 그 브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스라엘 군대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쳐들어가지는 못하고 감정만 자극하는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브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이슨 유다 베들레엠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다비요. 셋째는 삼마며 다이슨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이슨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엠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울의 병세가 심해지면 다이슨 궁에 들어가서 수금을 타고 병이 호전이 되면 양을 치러 간 것으로 보이는데 사무엘상 16장 22절에 궁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문명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아무튼 다이슨 20세 미만이기에 징병이 되지 않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 블레테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이 이스라엘에는 고통의 기간이 되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다이슨이 등장할 시간을 벌어주는 기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세가 그의 아들 다이세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복근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지 열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다이세 아버지가 다이세게 증표를 요구한 것은 형들이 살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려는 것 같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테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이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세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 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테 사람들이 전녀를 버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이세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다이세 짐은 형들에게 줄 복근 곡식과 떡과 천부장에게 줄 치즈를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테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아시라 하는 자가 그 전년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이시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세금을 면제한다는 히브리어 하파시는 세금의 면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에 부역을 면하게 해준다는 말로 봐야 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다이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데스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한례받지 않은 블레데스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블레데스 사람들도 한례를 받았기에 여기에서의 한례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관계 하에 있지 않은 이방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백성이 정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은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백성들이 사울에게 요구했던 사항으로 보입니다.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이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이시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이 말하는 다이시의 교만은 목동의 주제를 넘는 욕심을 지적한 말이고 완악함은 피 흘리는 전쟁을 보고 즐기고자 하는 사악한 심성을 지적한 말입니다. 29절입니다. 다이시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정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이시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냐고 물었고 백성은 세 가지 상급이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시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이시를 부른지라 다이시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야마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플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이시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플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오 그는 어느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이시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곰이 동면 후에는 풀이나 과일이 없어서 가축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35절입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수염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자카는 수염으로도 쓰였지만 턱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인데 곰은 수염이 없기에 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례받지 않은 블레셋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이시 이른데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이시에게 이른데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의 처지가 찬밥 도음밥을 가릴 때가 아니라 다이시의 출정을 허용한 것 같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이시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해 사울이 자신의 군복을 어린 소년에게 입힐 정도로 간절함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39절입니다. 다이시 카르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쪽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의 체구가 보통 사람보다 얼굴 하나만큼 더 크기에 사울의 갑옷이 어린 다이시에게는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40절입니다. 41절입니다. 브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이시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브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이시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브레셋 사람이 다이시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이시을 저주하고 그 브레셋 사람이 또 다이시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이라 하는지라 패배당한 상대 장수의 옷을 벗기는 등 신체의 모욕적 행동을 가하며 또한 시체를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둠으로써 세나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고대 중군동의 보편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45절입니다. 다이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이시는 자신과 골리아과의 싸움을 단순히 개인과 개인 또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만으로 보지 않고 골리아시 승비하는 블레셋 족속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 간의 싸움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이시는 골리아과의 싸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만천하에 널리 드러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 모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과 모든 전쟁의 승패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 자주 의지된다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이세계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이시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블레셋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은 앉았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공격을 개시했다는 것입니다. 49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침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다이시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이시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고대의 전투에서 적국의 적장을 죽이고 그 승리의 증거로서 그 머리를 베어 왕에게 바치는 일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송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 졌더라 이때 블레셋 사람 3만명이 죽고 부상자는 그 두 배인 6만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5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이슨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값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골리아 세 칼이 훗날 노비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보관되어 있었기에 다이슨 집에 보관했다가 성막에 기념물로 바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55절입니다. 사울은 다이슨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대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사울이 개인적으로는 다이슨 어느정도 알고 있었지만 골리아과의 결투를 계기로 그처럼 용감 무쌍한 다이슨의 가문이 어떠한 혈통과 신문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이 같은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사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에 다이슨을 몰라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7절입니다. 다이슨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대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이슨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종 베들레엠 사람 이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이세는 보아스와 모함여인 루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의 아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물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슨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이 여호와 계속한 것임을 거인 골리아과의 싸움에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끝없이 주변국과의 전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이 다이슨이 깨달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주변 강대국을 의존하다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